왜? 그럼 나는 왜 30분 통화하는데? 유창한 사람이네 호쏠 식당! 졸았구나야! 눈이 방글동마 접시기 아우님 아니면... 아우 대단하다 근데 아우님은 그런 힘이 있어 사람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고 뭔가 되게 자기표를 만드는 아우님이 시대를 잘 못만나왔어요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아마 죽창을 맡든지 둘 중 안하여 이쪽으로 왔던지 역정이 되든지 둘 중 안하여 밀정이 되는거야 둘 중 안하여 그렇지 내가 볼 때는... 그래 부담스러워 그래 부담스러워 내가 이제 길을 내준거야? 그렇지 나도 그렇잖아 그래 부담스러워 하하하하하하